자 다음 문제를 봅니다. 2018년 5.0 제3문인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2회 때 이미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나오기 좀 힘들다고 보여줍니다. 다만 사령 객관식 같은 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둬야 돼요. 감은 2019년 9월 1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종료후로부터 2년으로 돼 있어요 법규정에. 선거받아 판결 확정되었고 행정청은 감히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채 2013년 5월 1일 7급 공무원 15, 15가 어떻게 보면 인턴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죠. 임용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후 2013년 11월 1일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15임용과 정규직 임용은 별개라는 걸 기억합니다. 양자를 별개로 봐요. 따라서 15임용이 당연분해라고 해서 정규임용도 당연분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여기서 보면요. 15임용을 하고 15임용의 경력을 근거로 해서 정규직 임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기간에 이 기간이 임용결격기간이었던 거에요. 임용결격기간이다 보니까 15임용은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이니까 당연분해입니다. 당연 보이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경력이 없어져요. 경력이 단절되죠. 이 경력이 없다는 것은 정규임용에서는 적극적 유권 결여가 됩니다. 그런데 임용결격기간이 여기에 끝나기 때문에 정규임용에서는 소극적 유권인 임용결격 사유는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취소 사유입니다. 이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15임용은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이어서 당연무효고 정규임용은 양자는 별개이기 때문에 얘가 무효라고 얘도 무효는 아닌 거죠. 여기는 적극적 유권인 경력이 단절되니까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취소 사유면요. 임용은 쌍방적 행정행위죠. 행정위가 취소 사유면 공정력에 의해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15임용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해버리면 처음부터 당연무효니까 무효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때 취소는 단순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고 이때 취소 사유가 있는 정규 임용에 대한 취소는 원시작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 취소가 됩니다. 직권 취소는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임용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절차법이 배제되는지 3조 2항 9호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 키워드는 세 단어입니다. 우리가 쟁점 담은지 키워드에서 제가 표시를 많이 하는데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다른 법률에 준하는 절차가 있을 때 키워드는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 또는 준하는 절차가 있을 때만 행정 절차 적용이 배제되는데 그런 준하는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준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규임용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는 침익적이니까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사정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정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절차상화제가 있어서 위법하다는 게 당의 사안이에요.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첫 번째, 위 15임용처분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논해봐라. 15임용은요. 임용의 요건 중 임용결격자에 대한 쟁점이란 기억하세요?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예요. 법적 효력, 무효다. 다음. 그 훌은 15임용처분 당시 갑액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갑에 대해서 15임용처분을 확인하고는 갑에 대해서 15임용처분을 취소했어요. 이때 취소는 뭐라고 했어요? 이 취소는 15임용이 당연 무효이면 단순 사실통보죠.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정규직 임용처분도 취소했어요. 이 취소는 뭐다? 이 취소는 직권 취소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15임용이 당연 무효이다 보니까 15임용의 경력을 근거로 한 당의 정규직 임용처분은 적극적 요건을 결의하면 취소사예요. 그런데 임용같은 쌈방적 행정행위가 취소사이면 공정력에서 유효하죠. 그렇지만 정규직 임용 당시부터 경력요건, 즉 적극적 요건을 결의했기 때문에 원시적 하자가 있죠. 원시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직권 취소가 됩니다. 갑은 10여 임용 시에는 결격자였지만 그래서 당연 무효죠. 정규 임용 시에는 임용결격 사유가 해소됐다. 이 말은 소극적 요건 결의는 없다는 겁니다. 의뢰 정규 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처분 시 갑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증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적용이 배제되는지 3조 2항 9호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전통지 대상인지가 문제가 되죠.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21조, 22조 같이 연결합니다. 이때 위 정규 임용처분의 취소처분은 적법하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절상하자가 있으니까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고 위법성 정도는 중대병병 백설에 따르면 취소사유가 되겠네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15인용의 법적 성질, 질문 형태를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고 했어요. 사례풀의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TRS 변호사 시험 기출 사례를 나중에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결론은 쌍방적 행정행위로 갑니다. 공무원 임용의 법적 성질, 학판이 있는데 판례, 소결 위주로 써주면 되겠다. 15인용 행위는 임용요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어요. 적극적 요건을 결의하면 취소사유, 소극적 요건인 임용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연 보입니다.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의 효력, 다수할 판례에 따르면 당연 보유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이 뭐가 문제가 된다? 공무원 임용은 특정인에게 공무원 신문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상대방의 신청 동의를 요구하니까 쌍방적 행정행위다. 판례 위주로 적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쌍방적 행정행위, 전문직 계약직 체결은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임용요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적극적 요건인 일정한 경력이나 성적 요건을 결의하면 취소사유입니다. 소극적 요건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 보유가 돼요. 임용결격제에 대한 임용의 효력은 우리 시험에서 변호사 시험 2회 때 이미 출제가 한 번 됐습니다. 따라서 이 쟁점은 사량 객관식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정규 임용처분의 효력, 취소사유인지 10호 임용과 정규 임용처분의 관계는 별개다. 따라서 15위명이 무효라고 해서 후행 정규 임용처분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규 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은요. 이건 직권 취소죠. 왜냐하면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원시작하자고.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느냐 3조의안고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 판례를 써줘야 됩니다. 적용 배제되지 않는다면 침익적 처분이니까 사전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고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며 위법성 정도는 중대명백살에 따르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써있는 거죠. 양자의 관계. 별도로,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11위명 당시에서는 임용결격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의 무효이나 정규직 임용에 관해서는 적극적 육권인 소정의 경력 즉, 시보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적극적 육권을 결의하면 취소사유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때 정규임용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은요. 이거는 원시작하자가 있으니까 직권 취소가 됩니다. 절차상 하자유부, 적용이 배제되는 판례, 3조의왕 구호와 관련해서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이 전부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키워드가 낫네요. 거치기 곤란 불필요 또는 준하는 절차가 있을 때 키워드만 써주면 돼요. 정규직에서는 성질상 행정절차법 적용을 거치기 곤란한 거라 불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해서 이에 관해서 준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따라서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전통지를 해줘야죠.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면 취소인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유법하고 중대 명백설에 따르면 취소인 하자가 있는 거죠. 다음 2017년 문제입니다. A씨에서 B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는 값은 A씨의 을시장에게 연결통룸에 에스칼라이터 설치를 위한 도로조명허거를 신청합니다. 도로조명허가는 특허재량이죠. 도로는 자 분설하면요. 분설하면 도로는 성립 과정으로 볼 때는 인공공물 사용 목적으로 볼 때는 공공용물 A씨라고 나왔으니까 공유재산법이 문제가 되겠죠.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에 대한 점용은 특정 부분은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사용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사용 중 특허사용 관계로 봐요. 그래서 특허재량이 되는 겁니다. 을시장은 위시설물 건설에서 일요일 A씨의 기부체납 할 것을 조건 보통 조건이라고 하면 부담을 얘기하죠. 기부체납 조건은 보통 부담이 됩니다. 하명이니까 그리고 20년간 얘는 장래에 확실한 사실이니까 기한 그리고 20년 동안 유효하니까 종기가 되죠. 카본 위시설물을 건설해서 A씨의 기부체납 파였고 그 시설물은 일반 공중위 교통에도 일부 이용되고 있다.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것 이거를 일반 사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주로 백화점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주된 일반 공중위 이용하면 일반 사용도 가능하지만 백화점 고객들이 이용했다면 당의 비백화점의 특별사용입니다. 그런데 비백화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용도 있기 때문에 특별사용은 아닌 거 아닙니까? 여기서 쟁점은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병존 가능성입니다. 이건 중요한 쟁점이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병존 가능성에 관해서 우리 판례에 놓은 것은 뭡니까? 판례는 긍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일반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특별 사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사용을 하고 있더라도 일반 사용도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결국 뭐가 주된 용도와 기능이냐? 판례는 병존 가능성은 긍정하면서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볼 때 만약에 일반인들 사용이 주되다면 비백화점의 특별사용이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된 용도와 기능이 비백화점의 고객이라면 특별 사용이 주된 목적이니까 특별상으로 보고 일반 사용은 병존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별사용이라면 비백화점은 점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무단점유자입니다.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부가처분의 부가대상자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주로 백화점 고객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은 판례 키워드인 주된 용도와 기능을 얘기합니다. 주된 용도와 기능은 비백화점의 특별사용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 A씨의 시장으로 단첨된 취임한 병은 도로점유허가의 실태에 대해서 조성 결과 갑이 원래 허가받은 것보다 3만 1 정도 넓은 지역을 점용하고 있다. 무단점유자죠. 뿐만 아니라 연결통로의 절반에 향한다는 면적에 매장을 설치하였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이런 매장은 무단점유가 되는 겁니다. 확인하고 변상금 부가를 했다. 갑은 이 시설물의 백화점 고객 이외에 일반 공정도 일반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도로점용화가 필요 없는 일반 사용이 아니냐라고 중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상금 부가처분의 유법화도 중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용이 가능할 때는 특별 사용이 아닌 거냐 양자는 변경 가능하냐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변경 가능성입니다. 팔례 따는 변경 가능해요. 따라서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된 용도화 기능이 비백화점 고객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면 특별 사용이 되는 거죠. 변상금 부가처 원의 변경 가능성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변경 가능성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쟁점이에요. 비주행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변경 가능성 쟁점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기는 가볍게 처리해도 좋습니다. 팔례는 도로의 관리청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다르게 없이 무단점유자에게 변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는 국가 소유 도로죠. 소유권자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도 같은 경우도 지자체 장이 관리주체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없더라도 관리청이 관리권에 기회해서 변상금포가 처벌할 수 있다.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특별 사용에 대한 일반으로 간단히 쓰고 쟁점 이름만 정확히 쓰면 됩니다. 판례 변경 가능하고 특별 사용인지 일반 사용인지는 그 도로점이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판단한다. 이걸로 포섭 들어가는 거예요. 주된 용도와 기능으로 판단한다. 주로 백화점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특별 사용이다. 특별 사용인데 허거로 받지 않았다. 부단조무자다. 그럼 변상금포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음 2016년 사법시험입니다. 이게 우리 신머에서 나왔던 행정재산의 목적이 사용하고 유사한데요. 가운 A씨 시청민원실 주차장 그러면 시청민원실 주차장 부지 일부면 인공공물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공적주차가 이용하는 공용물을 봐야 돼요. 시청관사 이런 것들은 공용물입니다. 그에 붙어있는 A씨 소유의 유효토지 유효토지라는 건 놀고 있는 토지인데 이거는 일반 재산이 되는 거죠. 일반 재산은 사경제 주체로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관리권은 소유권에 기여한 관리가 되고요. 공물에 대한 관리권은 물건적 재변권에 의한 관리로 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토지를 관리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이거는 브리타예요. 브리타 담당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일부 및 유유토지 에 대해서 대부계약 등 어떤 사용 권한도 없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럼 무단점유자라는 얘기죠. 갑이 이사권 토지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관리청의 A씨 시장 을에게 그런 사실을 보고했고 을은 무단점유자로 판단해서 공유재산법 81조 변선유자로 변상부가 처벌합니다. 그리고 83조 1항 이사권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불행하면 철거 명령에 대해서는 대집행 가능하죠. 반환은 인도 명도 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점유주의를 수반해서 대집행이 안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관리권은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찾아줘야 돼요. 행정재산 행정재산이 아닌 것은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이게 유유토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행정재산 중에 공용은 공적주시가 사용하는 거 직접 사용하는 거 이거는 시험에 나올 때는 시청 같은 게 시험에 나와요. 공공용 재산은 도로하천 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공원 공원도 공공용 재산이고요. 공원 또 국립도서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 보존룡 재산은 이거 문화재 얘기하는 거 문화재 숙례문 불탔을 때 변상감에 관한 내용 읽어보고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네요. 부착장의 일부 유유토지의 법적 성질 관리권 이거는 불이 타니까 별도로 공부하지는 마세요. 키워드 잡는 것만 연습을 하세요. 시청민원실은 공정목적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1호에 따른 공용재산 강학상으로는 공용물 그리고 성립가정으로 볼 때는 익목물물 사용목적으로 볼 때는 공용물입니다. 유유토지는 사기용재주체로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해당된다. 조문을 밝혀줘야 돼요. 지금처럼 관리권은 소유권설과 물건적 지배권설에 있는데 공물에 관해서는 물건적 지배권설을 취합니다. 그래서 공물의 관리권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를 할 때 우리 판례가 이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소유권에 기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권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물건적 지배권설을 취하는 거예요. 다만 일반재산에 관해서는 소유권에 기여한 일반재산은 공적목적이 제공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용재주체의 소유권 행사와 똑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요.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것 지금 여기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입니다. 조합은요. 앞에 있는 인가와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강론 문제만 하다 보니까 강론이 빠졌지만 우리 할레임 종합반 강의에서는 조합은 모의고사 낼 때마다 맨날 냈죠. 지금 조합이 빠졌어요. 조합하고 이제 경차는 시험에 낸 것 정도 그 정도만 봐주면 충분합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에서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걸로 해서 2021년 변호사 시험 대비 강론 사례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